로아 레이드보스 를 찾던 사람의 결말 아 이게 보스야? 야 로스트아크 이거 한번도 안해봤는데 이거 이래서 그 어? 그 저기 누구야 빛깡선 빛깡선 하는거구나 음 야이 걔 아발 에키드나 찾아보려고 하지마라 얘가 나오는구나 얘도 이름이 에키드나 거든요 어흫 어엇하핳 흐음 아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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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오히려 좋을지도 직장 동료 나 완전 게임 중독이야 자기 전에 한 시간 씩 매일 폰게임을 한다니까 이성 본능 자기 전에 하나시간 게임? 으흐흐흐흐 흐흐흐 참아야돼! 참아야돼! 참아! 참아! 얘 표정을 봐 그러니까 스펙상으로는 돼! 가능해요 근데 이제 고려를 해야될 사항이 있는데 발열은 이제 생각을 안해보거든 사람들이 보통 근데 이제 발열이랑 플러스 무게 노트북인데 탱크처럼 그냥 박아두고 써요 그래서 게이밍 노트북은 좀 약간 계륵이야 이게 노트북도 아니고 이게 휴대용도 아니고 이게 그렇다고 렛탑도 아니고 자 이게 뭐냐면요 목을 꺾는 거예요 뒤에서 안 보고 있을 때 너무 뚱뚱해서 Where's the fuck his neck? 목이 어딨어? 저처럼 목을 좀 없애보세요 여러분들 Be My 100 이상 가능 운전면허 시험장인데 옆사람 면허취소를 하는데 음주로 4번 4번 면허취소됐다네 저런 사람한테 다시 한번 다섯번째 면허달 기회 주는 대한민국 레전드 하하하하 와 와 4번이나 당했는데 그걸 다시 또 따라간다는 게 한편으로는 대단하네 끈기가 음주운전을 못 참겠고 운전을 해야겠고 그 두 개를 다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음주운전 하다가 걸리면 또 이제 또 따라가는 거고 안 걸리면 계속 하는 거고 이거는 좀 님들 에르프루트 똥통사고 들어봄 1184년 신롬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몸무게 때문에 바닥이 무너져서 60명이 똥물에 질식해 사망 에? 뭐라구요? 건물이 있는데 여기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테이블이고 의자고 여기 밑에가 그러면 그 이제 푸푸랜드였다는 얘기야? 회의실 밑이 똥통 탱크였어요? 근데 너무 무거워서 떨어지는 바람에 다 죽었다 뭐 나올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뭐 없었나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 왜 푸푸 위에서 회의를 했냐 푸푸 위에서 회의한 게 아니고 2층에서 회의했는데 1층 바닥까지 무너지면서 지하 푸푸에 빠진 거래 아 2층에 있었고 1층 있었고 지하가 있었는데 2층에서 떨어지면서 또 떨어지면서 이렇게 지하까지 도착을 한 거네 와 골 때리네 진짜 이 사고로 최소 60명의 귀족 포함에 100명이 사망한 것 회의 주최자인 왕은 왕? 돌벽 위에 앉아있어서 푸푸에 안 빠지고 무사했대 아 왕은 무사해서 다행이네요 만일 여기에서 왕이 죽었다면 역사가 변했을 것이다 하하하하 어떤 왕으로 유명했겠어요 푸푸에 빠져 죽은 왕 이랬을 거 아니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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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에 빠져 죽은 왕 이랬을 거 아니야 와 이거 큰일 날 뻔했네 내가 만약에 왕이었으면 나 진짜 죽기 살기로 그냥 살아남았을 거 같아 왜냐면 그런 타이틀을 달고 살 수는 없잖아 평생 동안 그렇게 기억되긴 싫잖아 그치? 뭔 말인지 알지 푸푸킹은 절대 안 되잖아 하하하하 신하들이 푸푸한테 죽었어 하하하하 아 근데 이거 너무 이거 우리가 웃고 있지만 다 지난 엄청 옛날 얘기니까 웃고 있지만은 좀 참혹하긴 하네요 무섭네 이게 와 너무 위험하다 그가 1190년에 두 번째 신성 로마제국 황제가 된 독일의 왕이자 이탈리아의 왕이었던 하일리 6세 거덩 유미 거덩 입니다 일본 정치계 근황 차기 총재 후보 지지도 1위 펑크 출색자 뭐 저번에도 봤지만 근데 얼굴이 잘생겼어 그렇지 않아요? 나 진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도 모르거든 근데 남자의 내가 봐도 잘생겼잖아 어떻게 얼굴에 점이 이렇게 많은데도 잘생겼냐 차기 총리는 다음 총리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충남금산에는 무슨 산이 있어요? 무슨 산이냐면 ZA ZI 산 네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하하하하 안돼 말하지마 안돼 말하지마 말하지마 어 그러면 요즘 성평등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하하하하 그러면 믹스트라라는 AI가 있나봐요 근데 너는 최 GPT야 라고 하면은 성능이 6% 올라간대 약간 이게 뭐랄까 사람한테 너 할 수 있어 너 서울대 갈 수 있어 너 예비 서울대 지니야 가는 거야 하면은 이제 자신감이 올라가서 약간 이게 갑자기 잘되나? 하하하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까지 그리고 공유까지 이런거 해주시면 지산준의 성능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저를 예 알죠? 일주일 두번 자꾸 오늘따라 이렇게 왜이러냐 어? 젊은이 푸푸 먹었더니 두뇌까지 젊어졌다 불로장성이 꿈은 사실 푸푸에 있었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제가 한가지 들은게 있습니다 아임 서울대 아임 서울대 아임 서울대 아임 서울대 그 드라마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민간요법 있잖아 뭐 손 따거나 뭐 그런거 그런거처럼 미국에도 민간요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코알라가 자기 자식한테 그 장내 균을 넘기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뿌푸를 건네서 주거든요 거기 안에 이제 균들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 내용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병원에 온 사람이 그걸 이제 따라한거죠 자기 자식한테 주겠다고 근데 애가 이제 병원에 온거야 아니 드라마 내용이 그래 드라마 내용이 드라마 내용이 그게 하나 있다니까 진짜 아니 드라마 내용이야 아 왜 나한테 그래 드라마 내용이라니까 하하 아니 드라마 내용이라고 제가 영상 올라올 때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것 같긴 한데 미리 시청주의 그래도 이런 얘기 좀 해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그래도 뭐 재밌는 이야기였죠 재밌는 이야기였죠 뭐 제가 뭐 이거 뭐 경고도 했는데 봤다고 기분 나쁘실 분 없죠 그러니까 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까지 되게 재밌는 이야기니까 다른 사람한테 아 이런 것도 있다면서 나만 뭐 될 수 없지 하고 그냥 공유 한번 해버리세요 밥 먹고 있는 친구한테 공유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은 정말 빨리 커요 하지만 콤보하니 더 빠르답니다 이거 뭐야 광고가 뭐야 이게 로딩 끝나면 난 보자 아 뭔지 알지 게임이 로딩이 덜 됐을 때 저 해상도였다가 이제 고해상도가 되기 전 또 시시 정말 이 아니 영상은 Quiz 현실세계인데 요 것만 보면 현실세계가 아니야 갑자기 게임세요 세상이 돼버리는 기분 버그난 것 같아요 여기 5만원권도 있는 것 같은데 일어나 잠든 주인 화재에서вин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영역 얼음 불난거 어떻게 알 verified 일어나 주인 일어나 해가지고 와 엥무 앞으로 간무새로 부르겠습니다 지 персонаж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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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평 그럼 그렇지 누가 감무쇠 보고 나는 고양이라고 했냐 어? 플라잉 캐시라고 했냐 누가 다시는 무시하지 마라 앤무쇠를 남초에서 여초말초 따라하는 거 보고 안 쓰게 됨 뉴뉴 뉴뉴 안 쓴데 순이는 아닌데 약간 으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뉴뉴 뾰뾰뾰 자꾸 그렇게 부모 홀수인 으응 소리 같은 거 하면 좀 역겨 우어서 욕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뉴뉴 열초 말투라고 저러는 거 되게 기분 나쁨 물음표랑 눈물 자주 썼는데 다 고쳤어 이제 맞아 저 저렇게 우는 건 왜 하는 거야 형 솔직히 살 좀 빼야 할 것 같아 뉴뉴 붙이니까 근데 게을 받는다 그냥 살 좀 빼 이러면 차라리 그냥 무시할 수 있는데 형 뉴뉴 살 좀 빼야 할 것 같아 뉴뉴 이러니까 그 약간 여자식 그 뭐라고 해야 돼 진짜 개울받네 아 뭔지 알겠다 개척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일부러 나 이스라엘 혼연인데 몇 하치냐 눈썹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떨는지 풀멧 풀메탈 자켓 봤냐고 아니 아니 근데 못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못생긴 얼굴은 아니야 진짜 진짜 살이 나처럼 똑같이 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머리가 또 머리가 빡빡 밀어가지고 또 닮긴 했어 닮긴 했어요 지금 오사카 여행 중인데 아까 옷가게 직원이 막 내가 보는 옷마다 그거 비싸다고 쿠사리 주는겨 개빡치는데 일본어를 못해서 빡쳐가지고 왓다시 캐시 이빠이 그놈 하고 말했는데 가게 사람들 다 웃음 왓다시 캐시 이빠이 한국말로 하면 뭘까요 나 돈 엄청 나 돈 많이 나 돈 잔뜩 나 돈 크다 군대에서 역겨웠던 점 대부분 자기 성 경험을 자랑스럽게 푼다 아유 더러워 총기 뭐 시읍비읍 대장의 계급은 준장 수불대장 총기 수불대장 대장 아닌데 죽는 징징 haunting 이거 뭐 주작 거르고 제가 군 생활했을 때는 이번에 휴가 같이 나갔어 막 약간 그런 선임이 있긴 있었어 약간 양아치 같은 선임 만나가지고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게 전국 팔두에 있는 남자들이 다 모이는 거다 보니까 나랑 상식이 다른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임도 있었어 코에스타도 안드로이드판 출시로부터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6시간 전에 오늘 8월 1일 13시부터 14시경까지 정비정보를 실시합니다 플레이할 수 없어요 양해 부탁드려요 코에스타 서비스 종료 합니다 1주년 감사합니다 섭쩡합니다 질병호소자 아픈 사람인지 뭔 질병호소이냐 여러분 저 구독호소인입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 호소 그저 양평 그래도 이 고양이는 그래도 평균 좀 괜찮네 집에 불은 안질렀잖아 양평 니가 뭐라 할 수 있는데 내가 했다 왜 니가 뭐라 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2013년 최대 검색게임 캐릭터 포트나이트의 출리가 1등이야? 어 시티파 아 디바 어 디바가 1 2 3 4 5 6 6 2 위도우메이커 보다 아니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어흥 워트 예 갠실 임팩트 쓸라 뭐 어때서 인마 나도 너 싫어 이씨 닥쳐오는 30대래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싫어 싫어 뭐 야매농다 싫어 싫어 진짜 싫어 싫어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심지어 대머리래 저는 30대가 더 이상 무섭진 않은데 뭐가 무섭냐 저는 저기 뒤에서 오는 40대가 무섭습니다 아필ㅎ하하 제비 뭐야 저게 헤헤헤헤헤헤헤 아니 어디갔어 디즈니 어디갔어 저기 뭐야 urar감 설만나 아들의 인터넷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How do I check my son's history? I took my son's phone and I want to know how to look at history There is no way to do that GPT-4 공짜로 쓰는 법? GPT-4 쓰는 쉐보레 고객상담 AI한테 파이썬 코드 짜달라고 하기? 파우드바이 채 GPT라가지고 이게 되는 거야? 파이썬 스크립트 짜줘 했더니 Here's simple 파이썬 스크립트 using the 아 그 채 GPT 사용료는 너네가 내고 난 고객센터 상담을 받은 거잖아 어? 상담도 안 해줄 거야 채 윗 휴먼 필요 없어 이제 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인간이랑 대화 왜 해 채 GPT 공짜로 써버리기 쌉가는 이 새끼 자는 척 오지는 거 봐 음식 탐내면 바닥에 내려놓으니까 아니 누가 서서 자는 데 아 지금 자는 척 하고 있는 거야? 와... 했뛰흐흐흫 아 이 새끼 아 아 아 자는 척 아 우지네? 야 임마 니 하체 다 보인다고 이 새끼야 이거 임마? 그녀가 임신했대요 너 꼭 여행해야 돼 나 없이 난 갈게 아니 차가 지금 트럭에 실려가는데 과속을 했나봐 트럭이 근데 내가 찍혔어 이거 내가 내야 돼?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냐? 헤드폰 끼고 K1 최종 아름포고 있었는데 어느 사이에 엄마가 와서는 내 뒤에 서서 K1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좀 더 일찍 보여드릴 걸 그랬다 네 엄마는 K1을 보고 감동한 게 아니야 K1이 아니라 널 보면서 우신 거야 Are you winning, son? 엄마는 아들 믿어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안 걸리고 있지? 이거 걸리는 순간 큰일 나는 거 알죠? 이거 짜릿한 게임을 하시네 거의 뭐 나의 목숨을 배팅으로 걸고 칼바람을 하고 계신데 뭐야 우리 탱커 뭐하냐고 탱커 뭐하긴 상대방 딜 다 막아주고 있잖아 탱커 둘이서 알아서 딜 교환하면서 탱커 하고 있는데 뜨거운 사내애들의 포신성 무빙도 알아 불황하라고 하니까 이가 제로 웃기다고? 사이버 펑크죠 천만남 때도 햄버거 먹고 있는데 두번째 때도 햄버거 먹고 있대 햄버거 세번째 만남 때는 먹던 햄버거를 곁에 두고 죽어있대 햄버거 맨 햄버거 빅조 나 왜 저기 있냐고? 초상권 침해하셨어요? 햄체 몇? 이분은 햄체 쓰리 네요? 세번 먹으면 죽네요 나보다 아칸데? 나는 햄체 다섯인데 이녀석 겨우 세 개 먹고 죽어 DC 싸움하는 방법 공유한다 왜 이렇게 화났음? 화났든 많았든 상관없이 이 댓글 보는 순간 화가 난다 아까부터 아무도 관심 없는 글 많이 쓰네 90% 이상 확률로 내가 먼 글을 싸던 니가 무슨 상관이라고 답글을 달린다 얘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네 사실 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달아보면 높은 확률도 발끈한다 아니 대박인거 같아 진짜 다협하도 다협하도 이건 심지어 DC에만 통용되는게 아니에요 유튜브 댓글에도 이렇게 하면은 열받거든요 와 지산준 아직도 지겹지도 않냐 맨날 똑같이 민보는거 아직도 래식이나 민보고 처앉아있네 아무도 관심 없는데 무슨 뭐 그런 무슨 이슈텔러 이런거 하고 있네 왜 이렇게 화났냐 진정해 진정해 이 사람은 그거 Steve 화이팅 infinite fresh 제공권을 잃어버려서입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선생이 날 째려본 적이 있었다. 다시 생각해봐도 틀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게 이건 제가 오펜하이 영화를 봐서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미국에서 이제 니네 포기해라 아니면 그 폭탄 쓴다라고 했는데 포기를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건 미국 측 입장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할 말을 하는 일본인이네요. 천연기념물을 만져보시라 하는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안 만져도 될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거를 발견했을 때 화학은 이렇게 와 대박이다 이러는데 바이올로지 생명과학은 조금 이제 총도 쥐고 있는 거 보니까 약간은 약간은 뭐가 어떻게 이 짤방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쌀 형 거 같아요. 귀엽 새끼 아빠 미치는 짤 하수들이 너무 많아. 이거 하나하나 내가 노하우 알려줘야 돼? 진짜 이거 유튜브니까 공익 차원에서 제가 초보 아빠 분들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이걸 설치하는 거예요. 못 오게 펜슬을 플러스 이거까지 못 오게 이렇게 레인보우식스에서 테러리스트가 못 들어오게 리앤포스 월 하고 바리켓 듣지 않아.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초보 아빠들이 좀 이렇게 이런 실수를 하네. 이걸 왜 모를까? 콩이 아니 저거 방금 전에 문 열리는 거 근데 여기에 조그맣게 강아지 문이 있는데 거기 약간 뭐 검은색 테이프로 이렇게 층층 감겨져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 이게 뭐냐면요. 우리 애기가 저 얼굴 들이밀어서 저기서 나오거든요. 못 넘어오게 우리 딸 두개 고래에 맞게 이렇게 커스텀 해가지고 우리 강아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 놓은 거예요. 제가 대화의 정석 아니 근데 진짜 아니면 대화를 시작하지 못하는 당신을 위한 책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진짜 그게 아니 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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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발 근데 진짜 아니 야발 근데 아니 진짜 솔직히 진짜 그러네. 자 여러분들 또 저기 더러움 주의 오늘따라 좀 많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있는 걸 어떡합니까? 이 싸인은 어떻게 된 거냐? 이 경고 표지판은 어쩌다가 생긴 것이냐? 상상하고 싶지가 않다. 제 생각에는 너무 이분이 급했던 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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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딱 스포츠 해설의 중요성? 래프가 다른 스윙을 줘야 할 것 같다. 래프가 다른 스윙을 줘야 할 것 같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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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여자들은 좋아하면 너드 같은 얘기도 다 들어주더라. 근데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여자들은 좋아하면 너드 같은 얘기도 다 들어주더라. 아니 근데 진짜 내가 여친이랑 사귀기 전에 막 윈도우 호환성 레이어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냥 겁나 행복한 미소로 응응 대답하면서 얘기 들어줌. 무슨 말인지 이해하냐고 하니까 이해는 못하는데 그냥 좋대. 야 이 새끼야 말 잘했냐? 죽어 이 새끼야 죽어. 와 진짜? 그타시스 이거 유출한 해킹범 사이버범죄로 종신형 받았대. 야 이거 해킹했다고 종신형 야 근데 이거라고 하긴 했지만은 보통 이제 현실세계에서 벌어지는 범죄로 하잖아. 보통 근데 이런 디지털 범죄도 이제 엄청 심각하게 심각하긴 하지. 그타시스는 좀 좀 손을 넘긴 했어 솔직히. 이게 지금 몇 억짜리 이 사실은 그거 아니야. 뭐라고 하죠? 사업 비즈니스 아니야. 근데 그걸 망쳐놨잖아 그치? 그럼 벌을 응당받아야지. 대단하긴 하네요 종신형. 개발비 2조야? 처벌이 세야지. 다르게 봐야 된다. 미국의 대기업 게임을 해킹해서 회사에 헤아릴 수 없는 금전적 손해를 끼침으로 봐야 함.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이제 이런 사이버범죄도 이제 봐주면 안 되는 거지. 요즘 디지털이 얼마나 중요해 그치? 그니까 이런 것도 심각한 범죄다. 2조면은 씨 얼마나 많은 거야? 2조면은 나 같은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도 그냥 그냥 그런 돈이야 그치? 진짜 뭐 예를 들면 전문적인 애들이래요. 다른 거 털고 돈 요구해서 재판받는 도중 해킹해서 돈 요구한 거래요. 스타필드도 종신형 받아야 되는데 또 더 농담입니다. 아무튼 솔직히 너무 하긴 했어. 종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할 건 아니긴 하지만 근데 이게 난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한번 처벌을 세게 하면 앞으로 다른 해킹범도 함부로 못 할 거 아니야. 야 이거 했다가 걸리면 진짜 뭐 되는데? 종신형인데? 이거 해야돼? 본보기 본보기 설레 설레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도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